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알소프트입니다. 코드번호가 131370이 되겠고요. 금일시간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 21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알소프트는 어떤 기업이냐면 일단은 재택근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재택근무가 계속해서 증가추세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183억 정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10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출 같은 경우에 보시면 183억은 전년도 2분기 대비했을 때는 무려 178.8%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74.3% 정도 증가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요. 25개국의 서비스를 출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0만개 고객사 보유로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3분기 또는 4분기 실적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는 우상량할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선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2375원에 3월 19일 날 찍었고요. 이후에 8월 24일 날 15150원까지 올라갑니다. 오늘이죠. 오늘이 오늘이네요. 오늘 15150원까지 찍었네요. 그 이후에 밑고리를 달고 비록 상승을 하고 있지만 밑고리를 달고 밀렸습니다. 이렇게 밀렸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7배 7배 이상의 상승을 이루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지선으로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일단은 여기 어디냐. 5천원 부근에서 지지가 한 번 있은 이후에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천원 자리에서도 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천원 조금 위에서 다시 지지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9천원 자리에서 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원 자리에서 지지가 있었어요.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한 천원 정도 천원 정도 위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만원에서부터는 여기 순식간에 만 2천원으로 갭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갭이 좀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보다는요. 이게 좀 조정받고 내려왔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자리를 조금씩 좁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격도를 조금 좁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가가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 주식이 앞으로도 더 갈 거라고에는 변함없습니다. 의견이. 근데 지금 사기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조정을 받고 내려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다면 내려왔을 때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 갭이 비어있는 부분 한 만천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을 때 조정을 보였을 때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 그런 게 어떻겠냐. 아직 좀 기다리시라.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좀 기다려 보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알소프트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주가를 전망해보라고 하면 상당히 밝다. 우상량할 것이고 아직도 여기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알소프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슈라든가 또는 주가 변동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미에 보시면 AP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맨미에께 가장 최근의 것이니까 맨미에껄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기 첫번째 보시면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시면 저희는 장시작 30분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이렇게 세 종목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이렇게 장이 어떻게 추천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글로 실시간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이 필요하신 분이시거나 또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